60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 에서 ad 하고 bc가 평행 이렇게 평행합니다. ab 하고 ad가 같다.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을 하나 구할 수 있죠. 이 각은 130이 있으니까 180 빼기 130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25도가 됩니다. 25도면 여기도 25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ad 하고 bc가 평행하므로 억각 억각이면은 여기하고 여기 억각으로 같잖아요. 동일하니까 이가 25도가 되겠네요. 각 x의 크기를 구현했죠. 이는 180도에서 빼기 25도 더하기 70도를 하면 되요. 180도 빼기 95도는 5.7의 수입니다. 85도가 됩니다. 3번이 됩니다. 60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 에서 o a o a o b o c가 같습니다. 아니다. o ab 25도 일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하죠. 여기가 35도 또 되죠. 이 25도니까 여기 25도 됐죠. 그럼 X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여기도 X겠네. X가 됩니다. 그럼 다 나왔죠. 그죠. 35도 더하기 35도 하면은 70도 25도 25도 하면은 50도 그럼 X, X 2X는 해서 180도가 되어야지. 2X는 이거 120이니까 이항을 하게 되면은 60도가 되고 X는 30도가 됩니다. 608번 오른쪽 그림 같은 상각형 ABC에서 점 E는 각 B와 각 C의 외곽의 이동순의 교점이다. X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죠. 외곽의 이동분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는게 좀 편해요. 이걸 만약에 A라고 두고 이 길을 B라고 둡시다. B라고 두면은 일단 A 다기 B B는 180에서 58을 빼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2 2 그 다음 7에서 5 빼면이 122도가 됩니다. 그 다음 이동분설의 교점. 자 이게 A라 두게 되고 B라 두게 되는거에요. 그럼 여기가 180-2A다. 그죠. E는 180-2A다. 자 삼각형 ABC에서 E에서 X 더하기 그 다음에 180-2A X 더하기 X 더하기 180-2A다. 이렇게 하고 다 더한게 180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180도는 사라지고 X 더하기 180-2A다. B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0 A다하기 B 대신에 122도를 대입하면 X 더하기 180-2 곱하기 122도는 0 X 더하기 180-2 곱하기 122도는 0 X 더하기 윽 자동 윽 14 도는 0 그럼 X는 64도가 됩니다 4 번이 됩니다 60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각형의 ABC였어요. CAD는 2BAD. BAD의 2배. 만약에 BAD의 2배니까 만약에 A라 하면 2A가 됩니다. 그러면 3A 다하기. 54도 다하기. 66도는 180도가 되죠. 3A는 180도 빼기. 이거 2개 더 하면 120도. 이렇게 이용하면 되죠. A는 60도. A는 20도가 됩니다. A가 20도가 되면 여기는 40도가 되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크기는 180도 빼기. 40도 더하기. 66도. 180도 빼기. 106도는 74도가 됩니다. 3번 됩니다. 610번. 각 C는 90도는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 ABC를 AD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AD를 접는 선으로 접었을 때 접었으니까 이걸 이 Arc과 A라 하면 여기에 AD가 되겠네요. 3 B를 입힐 점을 BAD로 하자course. 30도. 또 a2를 a를 정면순으로 a2를 정면순으로 하여 종이를 접었더니 했으니까 어 그럼 이 각도 그죠 갔다 그죠 a를 봤네 또 푹이 짓잖아요 그죠 ac 다시 겹치했을거죠 이렇게 되셔야 되는거죠 각이 다 똑같습니다 각도가 다 같으니까 3a는 여기 30도니까 그죠 직각이니까 삼각형 abc에서 60도가 됩니다 a는 20도가 되죠 자 그럼 여기가 20도가 됩니다 20도가 되면은 삼각형 abd 에서 자 이각은 외각이죠 외각 그죠 외각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각 a2의 크기는 크기는 30도 더하기 20도를 하면 되겠네요 또는 50도가 됩니다 611번 오른쪽 그림에서 같은거 표시 다 되어있고 각이 다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때 각을 두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a a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삼각형 이게 dbdc cbd 랄까 뭐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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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보면은 이각하고 이각은 외각 상각형 외각이 되죠 이게 eb는 그죠 eb는 ea 더하기 50도가 되잖아요 다음에 상각형 abc 에서 봤을때 봤을때 자 이거 3b 3b는 또 외각이죠 이건 x 더하기 3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게되면 뭔가 보이네요 여기에서 이항을 하게되면은 eb-2a는 50도가 되고 b-에는 25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항을 하게되면은 3b-a는 x가 되죠 b-a에 25도를 대입하게되면 75도는 x가 됩니다 75도가 되죠 그 다음 삼각형 b-c-e에서 봅시다 b-c-e에서 보게되면은 a와 y, 그죠? a와 y가 보이죠? a 더하기 y가 b, 여기가 되잖아요 외각, 그것도 b b가 되고 b-a가 지금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이항이 되겠죠 y는 b-a, b-n은 25도 자네요. 각 x 다하기 y 크기죠. 각 x는 75도 그 다음에 각 y는 25도 이렇게 해서 100도가 됩니다. 6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는 ac는 bd ab는 ac는 bd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각 이등변상각형을 여기를 a 위기를 a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 여기를 삼각형 abc도 이등변상각형이 되니까 여기는 b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x 같은 경우는 그죠. 각 x는 삼각형 abc에서 abc에서 외곽이다 그죠. 외곽이니까 b 다기 b b 다기 b가 됩니다. 2b가 됩니다. 됐죠. 그냥 x로 표현합시다. 알겠어요. 통일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볼 수 있는게 일단은 삼각형 abd 에서 abd 에서 abd 에서 보게 되면은 b 다기 2a 는 180도가 되는거죠. 됐죠. 그러면은 b 지정 이따가 되는 거죠. O apd 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각을 보게되면. 지금 이거 각 a 같은 경우에이죠. 각 a 하고 이것은 각 a로 나타낼까 dac 저기를 갖다가 각 dac 랄까 각 dac 같은 경우는 180도에서 x 하고 a 를 빼야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dac 를 갖다가 x로 나타낼까 a 만 대체를 해주면 x 를 그죠 관계식 이 두 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b 는 일단 2x 다 여기 있어요 하나하나 적어야겠죠 하나하나 다 나타내자 b 는 2x 면은 여기에 대입하면 b 는 2분의 x 니까 2분의 x 더하기 2a 는 180도 아 이거 그러면 a 를 나타낼 수 있겠다 a 를 x 에 관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서 보면은 2분의 x a 는 해야 되니까 2분의 x 자 2a 는 해야 되겠네 2a 는 2a 는 이렇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x 되고 플러스 180도가 되겠네 아 양변을 2로 나누면은 a 는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180도가 되죠 90도가 되죠 90도가 되죠 90도 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a 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a 를 딱 됐죠 180도 마이너스 완전 문자와 식이다 그죠? x x 에 a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90을 대입하는거지 는 180에서 90을 빼게 되죠 90도 나오고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 이때는 x 를 각 x로 나타내야 되겠네 5번이 됩니다 자 613번 오른쪽 그림 같은 정팔각형에서 정팔각형입니다 색곡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등변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이등변삼각형 음 그럼 ab as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등변삼각형이 하나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도형 계산이 아니라 이런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점 as 그죠 3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 bs 한번 보게 될까요 bs 는 꺼주고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3개씩 되잖아요 3개가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c점에서 해볼까요 c점도 이거 꺼주고 그죠 요거 포함해서 그죠 요렇게 되잖아요 중복되는건 지금 없습니다 잘 보세요 중복되는건 없어요 또 새로운게 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새로운게 만들어져요 아 각각 새로운게 3개씩 만들어지네요 짝짝짝짝 점이 지금 8각형이니까죠 8개니까요 8개니까요 8 곱하기 4분해서요 2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6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7개의 각오입니다 1개 2개 7개 통신망 연결하려고 그러죠 서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해설 모두 설치하려면 몇개의 해설이 필요한가 이랬죠 일단 요렇게 먼저 7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거 마치 한 꼭지점에서 끌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7각형에서 끌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n 빼기 3 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7각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왔다 갔다 같은게 잖아요 고꾸로 이를 내려줘요 14죠 14 7각24는 21개 4번이 됩니다 615번 4각형입니다 4각형입니다 4각형이면 요런거 나오면 Array 이렇게 AA B B B로 두는거에요 그러면 4각형 ABCD의 각 보게되면 130도 그 다음에 2A 더하기 2B 더하기 70도는 360도가 되어야지 2A 더하기 2B 이렇게 하면 200 이왕하면 마이너스 200 160도 A 더하기 B 는 80도가 됩니다 또 삼각형 ADB O 에서 보게되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130도 더하기 X 를 하게되면 360도 가 되죠 A 더하기 B 80도 니까 이렇게 210도 조 210도 더하기 X 는 360도 다 됩니다 그럼 X 는 우리 구하자는 가격서를 합시다 이왕하면 210을 빼게 되면 150도 가 되죠 616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엑스도로 할 때 정다각형의 N각형 이랍시다 N각형이라면 내각의 크기는 한 내각의 크기 N 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80도 가 나올 때 N 로 나누어 되죠 이게 X 도가 된다고 자연수가 된다 그죠 자연수 일단은 자연수니까 N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2보다 크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또는 뭐 N 3 이상 이다 이렇게 해야 되요 분자를 전개를 하면 180도 N 마이너스 360도 N 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180도 마이너스 N 분의 360도 가 됩니다 이것이 X 도가 되어서 자연수가 되려면 이 N 360의 약수가 되죠 360의 약수 어떻게 해서 360은 6 곱하기 60이 되고 6은 2 곱하기 3 60은 6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이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1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3 곱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해서 24개가 됩니다 24개가 됩니다 24개가 되는데 N이 2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 약수 중에 약수 중에 1하고 2는 제외해야 되겠죠 1하고 2 그러므로 22개가 되겠죠 2번 자 1하면 문제가 좀 어렵죠 616번 617번 오른쪽 그림같이 3 내각의 크기가 30도 60도 90도 이고 모두 핫도그인 직각삼각형을 서로 겹치지 않고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꼭지점과 90도인 꼭지점이 일치하도록 계속 그려 나가네 내각의 크기가 30도인 삼각형의 꼭지점을 꼭지점으로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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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게 되는거죠 또 이런식으로 가겠고 그죠 이런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기도 이렇게 돼요 자 결국 이게 N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리 가는데 이리 가는데 이기가 30도 이기가 30도 외각이죠 외각 자 N각형의 외각의 크기압은 360도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에 N각형 N으로 나누었더니 30도가 되는거에요 N은 30분에 360이 되면 되고 12각형이 되네요 만들어지는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죠 대각선의 개수는 12 곱하기 12 빼기 3을 하고 2로 나눠야지 그럼 이거는 6 9 6 9 5 5 5 5 5 618번 오른쪽 그림에서 abc 하고 ebd 합동이네 자 그럼 잘 끊으면 됐죠 abc 하고 합동이니까 ab ebd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ebd 그럼 bd bd abc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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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대로 a e 가서 30도가 될거고 그 다음에 40 x 그럼 여기 40도가 돼야 된다 그죠 40도가 돼야 되죠 이각하고 그죠 이각이 같을거니 그죠 40도가 됐고 각 x의 크기를 구현했죠 그럼 여기가 ecd 가 이등변삼각형이잖아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한각의 크기는 이각의 크기는 180에서 40을 빼 빼고 그리고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70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도 뭐 70도지 그럼 여기도 70도 자 이제 x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봐야되네 eb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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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면 30도 더하기 그 다음에 x x 더하기 40도 더하기 70도 를 했을때 180도 를 했을때 를 했을때 이러면 70도 140도 x는 180 빼기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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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됩니다 619번 어 bac 대 bca 자 여기 3k 라고 되겠죠 bca 2k 라고 드림두 되겠죠 3k 2k 45도 는 180도 될거 고 5k 는 이왕 45도 를 빼게 되면 7에서 3, 1, 135도 K 는 27도가 됩니다 K supremo가 되면 여기는 77 2, 21, 3, 2, 6, 81도가 되고 이 각도는 54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54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번안에 이 각은 180 빼기 81을 하면 되잖아요. 9, 7, 99도. Y는 180 빼기 54, 6, 7, 2, 126도. 이와서 각 Y에서 126도 빼기 99도를 하게 되면 7, 2, 27도. 620번. 각을 다 더해랬죠. 자, 이 삼각형에서 봅시다. 이 이기가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럼 이 이기는 B 더하기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이 삼각형에서의 외곽은 주기가 되겠죠. A 더하기 F 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외곽이 되겠죠. 이기는 D 더하기 E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정답이 또 외곽이 되겠네요. 그죠? 외곽. 그 외곽의 합은 A 더하기 이 삼각형 외곽이 정답이 3개잖아요. 또. 이거 다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 C, D 다 되네. A, B, C D E F 이거죠? 물어본 게 이게 되고 외곽의 합은 360도가 되죠. 360도 621번 이것도 뭐 다 더해랬네. 저 이곽은 오악형의 내곽의 크기의 합은 5-2 곱하기 180도 해서 540도가 됩니다. 540도가 저곽의 크기는 540도에서 빼기 F G H I 이거 되죠. 그럼 이곽하고 동일하죠. 동일하고 그럼 여기 이렇게 됐을 건데 일단은 여기를 만약에 이곽을 별표 세모로 하게 되면 이게 또 오악형이죠. 전체에 오악형이다. 오악형이 되고 이 별표 다하기 세모까지 다 합해하고 이렇게 되죠. A 다하기 B 다하기 C 다하기 별표 다하기 세모 다하기 D E를 했을 때 540도가 되더라. 그런데 별표하고 세모를 보게 되면 별표 다하기 세모는 180도 빼기 되겠죠. 180도 빼기 이곽이 바로 이곽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동일 맞꼭지각으로 그거 빼줘야 되죠. 540도 빼기 F 다하기 G 다하기 H 다하기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0 U 사실 빼면 360도 다하기 F 지금 이거 이렇게 되죠. 다하기 G 다하기 H 다하기 아니 이게 돼. 그러면 이거 별표하고 세모니까 E 다가 이거를 대부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되고 마이너스 360도 F 다하기 F 다하기 G 다하기 H 다하기 I 다하기 마저 적고 D 플러스 E는 540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자는 건 이거죠. 쭉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이거는 하게 되면 네모를 합시다. 네모는 이어가면 540도 다하기 360도 0 0 900 62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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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의 비가 13 대 1에 n 자 이거 n각형이랍니다. n각형 정다각형의 대각형의 대각형의 개수를 고해집니다. 한 외각의 크기가 되려면 n각형일 때 n-2 곱하기 180도 180도 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되고 한 외각의 크기는 n분의 360도가 되고 이것이 13 대 2라고 내항 외항 1이 곱하면 되죠. 곱하면 n n 곱하기 n 곱하기 13 은 2 곱하기 n 분의 n-2 곱하기 180 도 가 됩니다. n n 곱해집니다. n 곱하기 n n 5 n n n n n n 6, 90개가 되요. 623번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 5-2 곱하기 180도를 한 다음에 5를 하면은 한 내각이 크기가 나오죠. 그러면 535, 5-6-3, 3 곱하니까 한 내각이 크기가 180도입니다. 180도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90도니까 이 각이 나오죠. 이 각은 108-90을 하게 되면은 18도가 됩니다. 정사각형 여기가 60도고 그럼 여기는 108-60. 48도네. 그죠? 여기 60도. 이거 직각이고 이거 맞꼭지가 이거하고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이거하고 맞꼭지가 같으니까 이거 보고 180-180, 빼기 18 더하기 48을 합니다. 180 빼기 66은 4, 7suc, 1, 1, 114, 114가 됩니다. 자 각 x 하고 여기가 x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죠 사각형이니까 x는 각 x 바로 가 봅시다 360도에서 빼기 60 90도 더하기 114 도를 하면 되네 360 빼기 150 이니까 264 도가 됩니다 6도 6 5 5 6 9 5 96도가 됩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합시다